백안국 학생의 한대 기후보다 추운 기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기후죠? 이거 물어볼게요. 보면은 한대 기후보다 추운 기후는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 왜냐하면 캐펜의 기후 구분에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가 끝이거든. 그런데 아마 이 학생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걸 거야. 툰드라 기후보다 더 추운 기후가 있다던데? 요게 맞는 거지. 왜냐하면 한대 기후는요. 사실 2개로 나눕니다. 툰드라 기후가 있고요. 빙설 기후가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가장 따뜻한 기온. 아무리 춥더라도 가장 따뜻한 기온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0도씨로 기준으로 봐. 왜냐하면 0도씨를 넘으면 이끼 정도는 자라거든. 풀이 조금 자라고. 0도씨 이상이면 툰드라야. 그래서 이끼라던가 아주 작은 잔디 같은 그런 정도의 풀이 자라. 툰드라는 그래서 북극이 툰드라야. 그래서 북극 주변에는 이런 이누이트족, 라프족, 순록을 유목하고 막 사는 거지. 빙설은 어디냐면 0도 이하야. 0도를 올라가지 않아. 항상 얼어있어. 친구들 항상 0도 이하면 냉동실이야. 그러니까 항상 눈이나 얼음만 존재하고 여기는 원래 사람이 살지 않았어. 펭귄만 살았어. 그래서 여기는 남극이죠. 그래서 한대 기후보다 더 추운 기후가 아니라 툰드라 기후보다 더 추운 기후가 빙설이다. 남극 대륙이다.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고 이제 과학기지 같은 것만 세종과학기지 같은 거 있죠.